우리의 엔젤장을 외칠 때가 됐습니다. 장우석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요즘에 아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계시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절요? 제가 행복하지 않으세요? 매일매일 우리 시청자분들 만나시는데 이게 불행입니까? 불행이라고 끔찍하세요. 악몽입니까? 그건 아니고 행복하죠. 행복한데 이렇게 저는 행복할 수가 없는데 정 프로님이 좀 더 자주 나오시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내일도 금요일도 행복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뵈고요. 고맙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오늘 뵙고 또 한참 못 뵙지 않을까 아니죠. 느낌에 제가 오늘 글로벌라이브를 와보고 나서 느낀 건 내가 좀 더 자주 와야 되겠다. 왜 그러실까요? 왜냐하면 제가 자주 안 왔더니 우리 게스트 분들 군기가 좀 많아가지고 그렇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1분 1초가 얼마나 우리에겐 1초죠. 보고 계신 지금 1만 1,300분 정도 1만 1,300초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우리 1분 1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많은 분들의 시간을 우리가 지금 빨리 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기 전에 조금 전에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막 발표가 되었고요. 원래 예상은 38만 8천명이었는데 36만 4천명으로 조금 실업자가 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행스럽게 많이 줄었다고 그러면 또 테이퍼링이니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살짝 줄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내일 고용지표니까 그것까지 좀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지금 40만 건 이하로 나왔기 때문에 실업자로는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다만 20만 건을 보려고 그러면 글쎄요. 한 달 정도 더 걸릴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천천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일단은 선물은 낯사기 약보합이고요. S&P500과 다우가 강보합 정도 보여주는데 사실 오늘 내일은 그리 큰 움직임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월요일 날 휴장입니다. 미국이 휴장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하고 내일 거래를 끝내고 아마 놀러 가실 분이 굉장히 많은 걸로 보이거든요. 미국에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매매를 많이 안 하실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냥 한 보합 정도 움직임이 없을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P500이 만약에 오늘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면 굉장히 적은 수치지만 6일 연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것도 한번 주의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우 드문 날이죠.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쉽지 않은데 물론 상승폭이 굉장히 적어요. 못 느낄 정도예요. 상승.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느끼지 못한 분이 계시겠지만 어쨌거나 올라갔다라는 것 같습니다. 아주 낮은 상황이면 사실 6일 연속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최고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6일 연속 올라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이제 어제 끝난 거를 잠깐 볼 건데요. 맵을 보게 되면 맵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실제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 기대간대 어제 올랐습니다. 당주에 그렇지만 실적이 나온 다음에 차익 매부를 나와주면서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이거는 2% 올랐지만 다시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AM도 투자견이 올라가면서 여기 왼쪽 상단에 있는 거 일단 밝은 녹색을 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견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여기 오른쪽 가운데 있는 거 월마트. 월마트가 어제 좀 많이 올랐는데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월마트에서 인슐린을 저가에 판매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일단은 아마존 판머시하고 뭔가 경쟁 구도로 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인 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가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 오늘까지 또 올라가거든요. 에너지가. 또 올라가. 75달러 유가를 보이다 보니까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이 또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빅테크에서는 애플맛 수퍼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나머지 종목들은 약간 조정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오른쪽에 전체적으로 다 오른 친구들이 에너지인가요? CVX, XOM 이렇게 있는. 네. X모빌, CVX가 쉐브론. 이런 게 에너지입니다. 그쪽이 에너지군요. 정확하고 밑에 있는 게 부동산인데 부동산이 약간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부동산 여행 가는지가 최근에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델타 변이 때문에 부동산의 일단 소매 리츠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다음에 여행 가는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델타 변이가 심해지게 되면 아무래도 좀 여행 제한이 좀 더 길어지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빠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일단은 아침에도 아마 들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상반기 6월까지의 모습을 보게 되면 1998년에 가장 강한 상반기 기록을 좀 보였는데요. S&P500으로 14%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신 것처럼 지금 1998년에 가장 강한 모습이기 때문에 올해 6개월 동안에 많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게 그다음 하반기까지 이어지느냐는 조금 더 봐야겠지만 통계를 보게 되면 그 흐름이 이어지더라. 그래서 일단은 올해는 전반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시장의 흐름이 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많은 분들이 지금 느낌이 올 텐데 정말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다 보니까 심지어 시장이 재미없다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시장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둔하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통계적으로 하반기에도 상승이 좀 전망이 되니까요. 이것도 역시 올해는 시장이 좋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올해 시장은 좋을 예정이다. 네, 좋을 것이다.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어제 제가 얘기했지만 엔비디아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게 사실 그거에 발달이 된 게 스탁스플레이 그러니까 주식 분할 소식이 나와주면서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기사에 최근에 워낙 분할이 인기다 보니까 앞으로 분할 가능성이 큰 주식 세 개를 월가에서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뭐 뭐죠? 그걸 제가 한 번 오늘 보여드립니다. 첫 번째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뽑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요? 지금까지 보시게 되면 총 9번의 분할이 있었어요. 1987년부터 쭉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87년에 한 주를 두 주로, 90년에 한 주를 두 주로, 91년에 두 주를 세 주로, 92년에 두 주를 세 주로, 94년에 한 주를 두 주로, 96년에 쭉 해서 엄청나게 많은 분할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이런 분은 랩하신 것 같네요. 한 주를 두 주로, 두 주로, 세 주로, 두 주로, 세 주로, 두 주로, 한 주로.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금 보시는 주가가 굉장히 여러 차례 분할하고 온 주가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온 거죠. 그런데 이 분할할 때 평균이 뭐였냐면 보통 마이크로소프트는 150, 200달러일 때 단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이 정도 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과거에 평균적으로 주식 분할했다고 한다고 그러면, 이번에 한다고 그러면 첫 번째 지금 그 구간에 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현재는 분할 가격이 와 있기 때문에 한 번 분할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다우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270달은 현재 주가가 그렇거든요. 270인데 그 정도 주가가 나와버리면 상당히 다우지수에 좀 무리가 가는. 왜냐하면 다우지수는 주가가 높은 게 일단은 지수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내려야 되는 그런 압박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분할해야 되는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8년 동안 한 번도 분할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오랜 동안 안 했기 때문에 한 번 하지 않을까 해서 이 세 가지로 주면서 마지막 분할하고 18년이 지났어요? 네, 2003년에 했으니까요. 아, 그러네요. 보시게 되면 보통 1년 단위, 2년 단위 했는데 지금은 18년 동안 안 했습니다. 해야죠, 이제. 그러니까 꼭 18년을 해야 된다면 법에 나온 건 없죠. 법적으로 명계된 건 없습니다만 너무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첫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가장 좀 유력한 후보로 뽑히고 있습니다. 한다는 얘기는 없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 가능성은 있다는 거고 일단 월가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니까 혹시 마이크로소프트를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워낙 좋은 종목이니까 꼭 분할이 아니어도 한 번 매수할 만한 종목인데 보너스로 한 번 분할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기억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인튜이티브 서지컬입니다. 다빈치라고 하는 로봇 성형 기계를 만드는 로봇 외과 수술 로봇이죠. 그걸 만드는 어떤 기계인데, 회사인데요. 보통 침습이라고 조금만 찍고 수술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한 번은 분할했는데 보통 얘네들은 1,000달러에 근접하면 단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때였습니다, 이때. 이때가 언제냐면 2017년 10월이었거든요. 10월에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한 줄을 세 줄을 분할했는데 다시 한 번 분할하고 나서 지금까지 다시 한 번 또 1,000달러가 됐어요. 1,000달러에서 분할해서 300달러가 됐는데 다시 한 번 또 1,000달러까지 옳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값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다시 한 번 1,000달러에 근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 번 해볼까라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인튜이티브 서지컬도 보신 분들은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외과 가면 의사가 하시겠지만 사실 사람이 좀 떨 수 있잖아요. 손을 떨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뭐 글쎄요. 그날 안 좋으면, 몸이 안 좋으면 좀 잘못하면 좀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는데 보통 이 기계 같은 경우는 워낙 세밀하게 하다 보니까 다빈치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미국 병원 같은 데서는 이거 많이 써요? 많이 씁니다. 한국도 많이 씁니다. 그래요? 한국에 제가 외과에 가게 되면 다빈치가 있어요. 다빈치가 있는데 다빈치가 인튜이 서지컬이라는 기계를 이 회사에서 만든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냥 다빈치가 다빈치인가 보다. 생각하시는데 사실 다빈치는 이 회사에서 만드는 거고요. 외과 의사 혹 친구분들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빈치에 대한 기술에 대한 극찬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것 때문에 산다라고 할 정도까지 쓰고 있는 기계이기 때문에 이 기업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넷플리스인데요. 넷플리스가 지금까지 총 두 번의 분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2012년에 한번, 15년에 한번 하면서 지금까지 총 한 주를 두 주로, 한 주를 일곱 주로 했는데요. 700달러 근접하면 일단 하는 그런 습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600달러 근접하는 그런 모습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현재 주가가 사실 한 올해 들었으면 쉬어가는 기간이 좀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아시겠지만 디즈니 플러스와의 경쟁 이런 게 하다 보니까 지금 좀 쉬어가는 구간이 있는데 어쨌거나 넷플리스도 역시 이 분할한 이후에 주가 올라간다는 걸 충분히 알기 때문에 분할을 한번 하면서 주가를 한번 올려볼까 하는 그런 고민도 하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여기 제가 빨간 표시한 게 최근 한 건데 최근 한 다음에 주가 굉장히 올라오는 표시 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한번 분할을 한번 하지 않을까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겹들은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식을 분할 말고 혹시 합치기도 합니까? 그런 건 없나요? 예를 들면 두 주를 한 주로, 다섯 주를 한 주로 이렇게는 안 합니까? 진짜 대단한... 저는 정 프로님이 가끔가다 이렇게 놀래키는... 그랬어요? 진짜 놀랬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렇게 놀래. 정이지만 그냥 하는 스킬을... 저는 자료를...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는 자료를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 만들어서 보내고 오기 때문에 드리지는 않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자료라는 걸 미리 사회하시는 분들이, 사회 보시는 분들이 보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지금 잘 찍으셨는데요. 이건 스플릿이고 리벌 스플릿이라고 하면 또 병합이라고 보통 쓰지 않습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나오는데요. 다음 페이지입니까? 바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지인은요? 지인은 거꾸로 리벌 스플릿을 지금 합니다. 지인? 지인. 제너럴 일렉트리. 아, 제너럴 일렉트리. 아, 네네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리벌 스플릿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스플릿은 주가가 올라가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스플릿은 보통 좋은 기업들이 주가가 비싸지는 바람에 쪼개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쪼개지면 사실 소액 투자자분이 접근하기 쉬워지잖아요. 그런데 이 리벌 스플릿은 보통 그런 게 아니고 주가가 너무 싸져서 그러니까요. 좀 고민스러워하는 거죠. 20센트만 이러면 너무 없어 보이니까. 없어 보이고 미국은 아시겠지만 1달러 미만으로 30일 동안 거래가 되면 상장 폐지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물론 지인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지만 지인도 역시 굉장히 그런 주가 하락폐이 워낙 컸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반대하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8주를 한 주로 병합한다. 8월 2일부터.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좀 좋은 기사는 아닙니다만 현재 총 발행 주의수가 88억 주예요. 88억 주. 이걸 8대 1로 일단 병합하면서 11억 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하기는 오래된 기업이고. 오래된 기업이죠. 주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88억 주. 88억 주. 너무 많죠. 전세계 인구 하나씩. 전세계 인구보다 더 많은 겁니다.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쪼갠 거다 보니까 일단 이번에 만약에 8월 2일부터 한다고 그러면 11억 주가 되는 거고요. 현재 주가가 13달러니까. 13달러. 한 100달러 정도 되겠네요. 네. 100달러짜리 주식을 보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병합한 주가는 많이 빠지면 다시 한 번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비싸졌네. 물론 이 기업의 가치는 하나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게 없는데 왠지 비싸 보이고 이거 괜히 막 먹은 거 아니죠. 그렇지만 수익 본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또 주식이 파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보통 병합한 다음에 주식을 파는 경우가 많다. 내가 14달러였는데 이게 100달러 됐어. 그럼 뭐야 기분이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보통 병합이나 분할할 때 이게 우리 국내에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정프로 님의 미국 계좌가 있다 그러면 이 계좌가 현지에 있는 계좌가 맞물린 게 아니기 때문에 병합하거나 스프릿 또 분할하면 거래를 정지시켜 놓고 쪼개거든요. 우리나라 증권회사에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지에 있는 증권사가 정프로라는 이름은 인지 못하고요. 정프로 님이 만약에 A라는 증권사에 이용한다면 A라는 증권사로 고객을 인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쪼개주면 전체 수량을 쪼개주면 나머지 1일 쪼개는 건 해당 증권사 직원이어야 되는데 지금 전산 속도가 살짝 빨라져서 지금은 거래 정지 없이 바로 반영이 됩니다. 그게 이제 바로 이번에 하는 엔비디아가 7월 21일부터인가 거래가 되는데요. 쪼개진 거래로 하는데 거래 정지 없이 바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아마 보유하신 분들은 바로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좀 빨라진 거죠. 엔비디아. 엔비디아 뭐 엔비디아 예를 든 거죠.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장호석 본부장님 자꾸 장비디아다 이렇게 오로지 엔비디아만 얘기하신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주식도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렇게 오른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유독 엔비디아에 많이 좀 관심들이 쏠리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봤더니 엔비디아를 특별히 물론 저 때문에 샀다고 생각 안하는데 엔비디아가 원래 탑50 보유 종목 탑50에서 굉장히 밑에 있었어요. 한 3, 40등 밑으로. 있었는데 5위까지 올라왔거든요. 탑5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보유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크시고 그때 좀 행보되어야 하는 어떤 불명의를 안았을 때. 그때 자신 있게 말씀하셨죠. 저는 사실게 얘기했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아쉬워했죠. 그렇지만 지금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오늘 제가 또 말씀하신 김에 제가 엑스모빌을 또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엑스모빌이 지금 현재 오늘 웰스파고에서 비중 확대 제시하면서 높은 주가를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뜩이나 이것도 좋은데 오늘 유가가 드디어 75달러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WTI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18년 10월에 가장 높은 폭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왜 올라가나 봤더니 오펙 플러스 회의를 앞두고 증산 합의가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오히려 수요는 급증하고 있고 여름 여행객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독립기념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놀러간다는 겁니다. 차를 타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휘발유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유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유가 관련 주가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엑스모빌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얘기했지만 엑스모빌이 꼭 유가 때문에 올라간다기보다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12명의 이사회 중에서 한 3명이나 들어와서 지금 탄소 중립을 외치고 있고요.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하는 회사지만 이제는 신재생에너지다라는 부분의 변모도 크게 점수를 줄 수 있는 거니까 그것도 한번 기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가 약 한 2, 3%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기사가 나온 건데 여러분들 이게 조금 테슬라한테는 조금 안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이 이제 지금 테슬라가 중국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니오가요. 6월에 전기차가 8000대 넘게 인도가 돼서요. 전년 동기 대비 116%의 증가를 보였다. 6월에만 8000대?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분기 전체로 보게 되면 2만 1000대가 팔렸습니다. 2만 2000대가량이 팔리는 바람에 전년 동기 대비 119% 그러니까 많이 팔리는 거예요. 니오. 니오는 약간의 제가 봤더니 굉장히 프리미엄급이더라고요. 니오요? 네. 전기차가. 저나 뭐 정프로님이나 타본 적이 없으니까. 중국에 거의 있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사진을 보기에 상당히 좀 럭셔리해 보이는 타이어가. 그러면서 지금 오늘 시티가 투자금을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목포지과 올렸는데요. 약간 저는 목포지과 보면서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57조건 60에서 58.30을 올렸어요. 이건 뭐 약간 좀 그렇죠? 디테일한 분위기. 이건 조금 약간 매기는 거 아닙니까? 약간 보고도 별로 이게 뭔가 하는 그런 느낌. 그 누구도 즐거워할 수 없는. 약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0.70 올린 거죠. 그러니까 1달러도 아니고 그러니까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샤워풍도 보게 되면 6월 달에 6500대가 팔리면서 전년 동기 대비에요. 617%. 그러니까 작년도에 워낙 안 팔린 거죠. 많이 팔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2분기 역시 17000대가 팔리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요. 중국에서의 어떤 자체 브랜드죠. 리오나 샤워풍에 대한 인기가 커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테슬라에 대한 약간의 입지가 좁아지는 게 아닌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테슬라만큼의 만의 장점이 있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이 커질 수 있는 거니까요. 나중에 한번 테슬라라든지 여기 없는 리오토 같은 경우에 또 나와주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은 왼쪽에 있는 게 리오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샤워풍이니까 이렇게 차가 이렇게 생겼어요. 예쁘게 잘 뽑았네요. 사진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사진상이나 중국의 전자제품이나 차가 겉으로 보기에는 다 말끔해요. 좋아요. 좋은데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말끔. 아니 저희 정 프로님 혹시 차가 전기차 아니죠? 저 아니죠. 아니죠. 그냥 차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조금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안에 부품이나 이런 거 아니면 내구성 이런 것도 약간 떨어지는 게 아닌가. 제가 이게 진공청소기 있잖아요. 중국산이요? 그러니까 청소기에 왜 유명한 다이슨 있잖아요. 있죠. 말고 이제 차이슨이라고. 차이슨 압니다. 잘 아세요? 네. 압니다. 중국산 모양 거의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청소기에 대단한 무슨 테크놀로지가 숨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어차피 다 비슷비슷하게 만드는 거면 성능 똑같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 이제 차이슨 구매를 했습니다. 네. 거의 가격이 한 7분의 1 수준? 네. 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내가 이렇게 하는 걸 좀 봤는데 네. 저를 많이 원망하더라고요. 그렇다니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차별점이 없어요. 그런데 써보면 약간 문제가 나옵니다. 일단은 뭐 저 똑같은 저도 그런 경우인데 저는 그래서 아예 다이슨을 샀죠. 실제. 그런데 차이가 있더라고요. 비싼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얘기하면 저희가 무슨 마치 하는 것 같으니까 머리카락을 못 바라도요? 토해내더라고요. 토해내더라고요. 더 문제더라고요. 역류를 시켜서 오바이트 한다고요. 담았다가 역류시켜버리면 냄새가 엄청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또 식사할 물이 계실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끝으로는 제가 진짜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동안 바빠서 예탁원 기준 현재 1개월 동안 최근 1개월 동안에 많이 매수한 종목을 보고요.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종목들이 막 순위에 올라와 있어요. 보통 보게 되면 테슬라 우리 투자자들이 사는 종목들 네. 그렇습니다. 보통 테슬라가 상위권에 있고 그다음에 빅데카에 있고 이렇게 됐는데 1등이 뭔지 아십니까? 잠시만 맞춰보겠습니다. 진짜 맞춰보시려고요? 1등? 네. 1등? 최근 1개월 동안 순매수 상위 종목 대략 원활을 치게 되면 1천억 원 정도를 매수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아니죠? 엔비디아는 아닙니다. 엔비디아는 제가 엔비디아 같으면 제가 안 가져왔죠. 왜냐하면 잘난 차 한다. 벨가 익으면 고개를 숙게 된다. 이런 얘기 하실까봐. 헐컴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니고 헐컴은 아니죠. 아마 절대 정프로님 맞출 수가 없을 겁니다. 미국이죠? 미국 기업이죠. 당연히 미국 기업이죠. 미국 기업이죠.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 이런 것도 아니고 순수 미국 기업입니다. 원래 모르시는 분들이 자꾸 대화를 길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하시죠. 빵 기업도 아니어라는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빵이었으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빵도 아닌데 1위입니다. 예전에는 쳐다도 안 봤던 종목? 약간 우리 올드 이코노미 쪽에 올드는 아닙니다만 올드는 또 아니었죠. 신규 신규인데 새롭게 상장한 종목인데요. 새롭게 상장했는데 엄청나요. 엄청나요. 지금 전 진짜 이 종목을 가져올지 몰라요. 아무도 상장하지 못했죠. 바로 답을 말씀드려면요. 1등이 1,000억 원 정도 매수한 거 노블록스입니다. 혹시 노블록스 아닙니까? 노블록스 아니에요? 아 진짜 노블록스 같은데 왜냐하면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노블록스 되게 좋아하거든요. 혹시 노블록스 아닌가? 노블록스 맞아요. 맞아요? 1등 노블록스입니다.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 잠깐만요. 노블록스요? 노블록스요? 노블록스 1등이라는 건 정말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 노블록스를 그러니까 메타버스에 대한 모든 인지를 하고 계신 거죠. 네 이해를 하고 계신 거고 물론 게임을 좋아하거나 저는 그런 건 아닙니다만 트렌드를 늘 따라다니기 때문에 어쨌거나 지금 1등이 노블록스고요. 로블록스네 2등이 에어비앤비입니다. 에어비앤비 그다음에 3등이 스파이라는 S&P500 추정에 4등이 알파벳 5등이 페이스북 6등은 AMC 애터테인먼트예요. AMC AMC를 지금 한 달 동안 엄청나게 매수하신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아마존 그다음에 QQQ 그다음에 게임스탑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요. 11회 보잉도 보이고 12회 알리바바가 보이고요. 꼭 보이고 14회 에이테인 다 보이는데 일단은 17회에는 또 카니발이 들어왔습니다. 카니발은 크루즈 기업인데 카니발은 예전에는 조금 쉬고 있고요. 지금 잘 못 가니까 왜냐하면 지금 델타 변기 때문에 크루즈 운항 자체가 매끄럽지 못하거든요. 지금 쉬고 있는데 약간 샀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노블록스나 에어비앤비가 상위였다는 거는 진짜 드문 케이스거든요. 그다음에 AMC도 그렇고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면 없는 게 보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20개 맞아요? 네. 탑 20. 새로 들어온 것만 뽑은 것도 아니고 이건 제가 그냥 그대로 찍어서 갖고 온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끝나고 난 다음에 예탁원 가셔서 최근 1개월 동안 수매산 정보로 뽑아보고 싶고 딱 나와요. 애플 없어요? 애플? 애플도 없고 테슬라가 안 보이잖아요. 아예 없어요? 네. 아예 없습니다. 22회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제가 그래서 미리 놀랬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진짜 뭔가 우리 주린이 분들이 좀 이런 변화에 빠르게 지금 대응하는 것 같아요. 어떤 시장에 대해 변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테슬라가 좀 쉬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그냥 얘는 딱 하는 거죠. 빼놓고 그다음에 오히려 약간의 우리가 관심 있는 쪽에 그 쪽에 많이 태운 것 같고요. 에어비앤비에 참고적으로 에어비앤비가 2등이라는 거에 상당히 놀라지 마시고 왜냐하면 에어비앤비는 작년 겨울에 작년 12월인가 상장할 때부터 늘 여기 있었어요. 아 20위 안에는? 이따가 이따가 보면 주가가 내려오면서 점점 더 많이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에어비앤비에 대한 강력한 매수는 보호 예수 물량이 다 풀렸다는 걸 인지한 다음에 계속 매수하시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제가 어떤 또 기사가 나왔는데 대한민국 규린이 여행 관련주에 관심이 있었는데 여행 관련주 때문에 사신 게 아니에요. 여행 관련주는 실제 작년 겨울부터 이미 다 움직였어요. 지금은 다 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는 그게 아니고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관심이 커서 많이 매수한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섞여 있는데요. 신규 상장 종목 섞여 있고 또 중간에 밈도 보이기 때문에 큰 추세락이 변화가 있는 게 공통점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 우리 규린이분들이 보통 관심 있는 분야에 주식을 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테슬라를 버린 것에 대해서는 약간 좀 놀라운 일이다. 놀라웁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 변화에 굉장히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우리의 투자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서 노블록스든 에어비앤비든 이익을 보고 나온다 그러면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만 에어비앤비는 조금 이렇게 주가가 많이 내려와서 헤매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주식이 빠질 때마다 물타기는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점점 점점 19만 늘어나요. 아니 19만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게 미국은 제가 늘 얘기했지만 떨어진 주식을 담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그거는 미국 주식은 턴할 때 올라올 때 주식을 사야지 이익이 크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계속 담지 마시고 좀 기다렸다가 턴할 때 올라올 때 사식을 다시 한 번 그때 늦지 않다는 거죠. 맞습니다. 미국은요. 그렇게 보시고 자기 시작했기 때문에 약간 출발 상황을 보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S&P500의 0.21%가 올라가서 다시 한 번 사상 최고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4,300 이상으로 올라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선을 밟고 있습니다. 다운은 0.20% 플러스고요. 나스닥도 플러스 반전했습니다. 강부압 정도 보여줍니다. 3대 이수가 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뭐 출발은 좋으니까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잠깐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어떤 기사가 있을까요? 저도 미국장을 가야 될 건가 봐요. 내일도 그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정프로님. 진짜 미국장이 월그린 부처 얼라이언스가 있습니다. 월그린 부처 얼라이언스는 약국 체인점 2대 체인점인데요. 1등이 이제 CBS 헬스고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워하고 있던 약국 약국이었는데 이번에 이 약국에서 코로나 접종을 했어요. 약국에서? 약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접종하고 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약국에 대한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온 김에 약도 사고 그래도 뭐 맞으면 또 뭐 열라고 그런다 할까봐 또 그 사고 약도 사고 하다 보니까 많이 팔렸습니다. 약값 그 뭐죠 매출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현재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실제 주가가 최근에 백신을 맞는 걸 하면서 많이 터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월그린이 아니다 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디디추싱은 상장을 어제 했죠. 디디추싱? 네. 공유업체죠. 공유업체죠. 네. 우버죠. 근데 어제는 막 급등락했어요. 올라갔더니 30% 올라갔다가 다시 한 번 다 내려오고 했었는데 이제 오늘 다시 한 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FTS의 글로벌 지수에 에코티 지수에 이번에 편입이 된다고 해갖고요. 지금 현재 6.9%가 올라간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게 금방 또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변동품이 심해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신규 상장 종목들은 바로 하지 마시고 그래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접근하시라고 하죠. 물론 이제 사실은 정말 큰 이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저는 투자를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막 급등락하는 이런 맛을 자꾸 들이기 시작하면 점점 주식이 재미가 없어져요. 정상적인 투자 정말 어떤 장기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흥미가 사라진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 하시면 두 번 세 번 계속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 원래 상장 종목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보호 예수 물량이 다 풀리고 나서야 주가가 제대로 올라가거든요. 한 3개월 정도 걸리고 난 다음에 그때 봐도 늦지 않다. 물론 이제 굉장히 빠르게 나는 한다. 매매를 빨리 한다는 분들은 하시겠다고 하시겠지만 제가 얘기했지만 hts 자체가 한옥가예요. 1옥가밖에 제공이 안 됩니다. 매수 매도밖에. 그러니까 보통 한국에는 10옥가까지 보여주기 때문에 단타치기 상당히 유리하지만 미국은 굉장히 어려워요. 네. 맞습니다. 인자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퀴어백이라고 하는 독일의 제약업체죠. 이게 이제 코로나19 백신을 잘 만들 거라고 예상했던 그런 기업인데 지난번에 효능이 너무 떨어지는 바람에 주가가 급락했지 않습니까? 원래 48%의 효능을 받는데 또 안 좋은 효능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무려 12.6%가 급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제가 보기에 퀴어백은 코로나 백신을 만드는 제약 중에서는 일단 제외시켜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이걸로 넘어가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 실적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16센트가 비트하는 그런 모습 보였어요. 잘 나온 거죠. 그다음에 매출도 예상치 상이하는 그런 모습이고 심지어는 어닝 가이던스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고요. 어제 얘기했지만 어제 이미 장중에 올라왔어요. 2%가 올라오다 보니까 다시 한 번 제대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봤더니 이쪽 유타에 있는 반도체 공장이 있는데요. 이걸 텍사스 인스루먼에 팔았대요. 9억 달러 팔았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어떤 주가에 관한 영향이 없는 기사지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잉은 넘어가고요. 그리고 니오 니오 샤워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가 많이 팔렸다. 다 여기도 미국에 상장된 회사들이에요? 니오 샤워펑 네. 니오 샤워펑 니오 또 3대 전기차 업체죠. 미국의 수출 뭐 이런 건 거의 없죠? 그냥 중국에서만 팔리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맵을 끝으로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실시간 맵을 보게 되면 여러분 딱 눈에 띄는 하나 붉은색이 보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78%의 하락을 보여줍니다. 조금 물론 전망치를 올렸습니다만 반도체 다 좋아하지만 마이크론에 대한 월가의 분위기 그 뭐죠? 평가들이 석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좋아하는 것만 싹 몰리고 있는 엔비디아에 몰리는 것처럼 그쪽에 몰리는 모습 보여주면서 딱 좋아하는 종목과 싫어하는 종목들이 딱 갈리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마이크론이 쉬고 있고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엔비디아는 반대로 1.74%가 올라가면서 813을 찍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다시 한 번 역사 최고치를 두들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유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유가 관련 주가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테슬라도 역시 약간 올라가는 강부압 아마존도 강부압 정도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특별히 색깔이 딱 보이진 않네요. 여기 나오네요. 월그린프츠월라이언스가 7.18%의 급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아까 실적이 굉장히 나왔는데 심지어 아까 기사를 봤더니 실적이 잘 나와서 장전에는 올라간다는 얘기가 없었죠. 하여간 그런데 실적이 이 정도 나왔는데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 들어갈까요 제가? 월그린 부츠월라이언스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월그린 부츠월라이언스는 사실 요즘에 좀 살아난 주식이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약국 체인점이 그냥 CVS 헬스가 다 잡았어요. 약국은. 어디요? CVS 헬스 CVS 헬스 라이트헤드 이런 것들이 다 라이트헤드 같은 걸 잡는 바람에 사실 월그린 부츠월라이언스에 자리가 없어졌죠. 그런데 지금 IFC 월드월드 있습니다. 월그린 부츠가 조금 막 살아나기 시작한 기업이다 보니까 주가 급락할 때 사는 건 아니니까 그냥 지켜보시기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급락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특별한 특징이 없으니까 이런 것도 보시면 되겠네요. 오늘 좀 들어가야 되는데 미국에 가야 될 것 같아요. 미국에요? 아니 미국 주식에 미국 주식으로? 안 되겠어요. 예전에 계속 매매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몇 개 갔었죠. 엔비디아 갔었다가 상승 직전에 팔고 그다음에 이제 퀄컴 퀄컴도 갖고 있었죠. 상승 할 것 같아서 샀는데 마이너스 8까지 갔다가 지금 거의 제가 조금 아까 보니까 거의 뭐 한 마이너스 한 1, 2%인 거 보니까 이 정도는 뭐 수익이 낫다고 봐야죠. 퀄컴은 뭐 미국 주식에서 크게 손해본 게 없어요. 손해만 안 봐도 대단히 저는 행복하거든요. 손해를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손해보기가? 미국 주식은요? 어차피 저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닙니다. 어떻게 손해보는지 한번 보여드려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 압니다. 우리 정 프로님께서 워낙 잘하시는데 우리 주인이분들에 의해서 몸소 일단은 하시는 건데 하여간 미국 주식은 하루빨리 지금 당장 하셔야 됩니다.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최고가 이 상황이네. 들어가야 되나가 계속 걸리는 거예요. 계속 최고가인데 계속 최고가죠.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들어가는 게 답이다. 네. 그렇죠. 미국 주식이 답이다. 네. 미국 주식이 답이다. 바로 저 책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이 책입니다. 네. 미국 주식이 답이다. 정 프로님이 좋은 목소리로 저희 녹음해 주셔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미국 주식이 답이다.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의 책 혹시 아직도 안 읽으셨다면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혹은 해외 주식 시작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읽고 넘어가야 될 그런 책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장비리아 장군님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과는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앞으로 조금 더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도 그럼 뵙는 걸로 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 투 앱에서 확인해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ações이 안됩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돌아온 성과 그걸 확인해봅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진행해! 여러분께 진심으로 간사이 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가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eigenしょう